안녕하세요 정영은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밍 뱀 것 같아요. 꿈이 일단 100단위로 가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서 매력적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진짜. 사진 잘 찍는 거. 여러분 저는 오늘 어디 왔을까요 이렇게 하고. 오늘 아주 어마어마한 곳에 왔습니다. 아무나 초대받을 수 없는 곳이죠. 솔직히 말하면 인스타 팔로우가 많아도 초대 못 받아요 여기는. 신난화. 이얏. 여러분, 저도 이런 슈퍼카들은 처음 봐요. TV에서 한번 봤어요. 어마어마하죠, 벌써? 기대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사연이 비싼 차야. 노란 면이 비싸다. 예, 빨간 띠. 비싸겠지? 비싸다. 이건 뭐야? 여러분, 저희 차 만지면 안 돼요. 차 근처에 오토 스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직보도 스치면 안 돼요. 저 차 주위는 우리 친구야. 저 조금 만져도 돼. 노란 차? 노란 차는 좀 만져도 되는데. 근데 40억짜리 차는 안 돼. 지금 숨도 스치지 마. 숨결은 스치지 마.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한번 해줘. 사진 좀 찍어줘 봐. 마치 미쳐있냐? 수경아사. 이건 내 거다. 너무 예뻐. 아, 내 차가 차? 이 차는 롤스? 롤스? 클래식하네요, 클래식. 얼마예요? 네, 맞습니다. 클래식 원래 더 비싼 거 아니야? 저기 모자 언니들은 작년에도 준 거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시가. 부르는 외관. 15억 그러면 15억이고, 베어컨 베어이고, 1000억이면 1000억인 거야. 나는 외관, 외관. 보이는 거. 모양. 모양이 중요해. 제일 저에게 필요한 모양은 이 롤스입니다. 이 롤스입니다. 언니? 이리 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저희, 저희 쌍승이 언니. 저희는 옷도 오늘 쌍둥이를 입었어요. 아니, 대표님 이거 괜찮나요? 이거 묶어야 되나요? 제가 묶어드릴게요. 크게. 왜냐면 오늘은 좀 과일 좋은 날이니까. 머리가 좀 하이바가 작아 보이는 걸로. 하이바가 커가지고. 하이바가 작아 보이는 걸로 좀 골라주세요. 자, 둘이 완성. 네, 완성.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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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형공! 네, 아주 유명한 희셀 형공 부부입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 팔로워를 100만 팔로워가 되는 게 목표거든요. 하하하하. 아니, 언니가 보면 사진을 되게 엄청 예쁘게 길게 찍으시잖아요. 그런 노하우를 살짝 배우고 싶어요. 막탄소년단 oberio 굴곡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 뒤로 멀리가서 발끝을 하면 밑의 얼굴이 끝에 가게 돼요. 그리고 좀 컬러풀한 옷을 입어야지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 아 여기는 그 유명한 그 패밀리의 가장 짱 마마 징수원입니다 오늘 오늘 좀 룩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역시 제일 활약을 입고 왔어 최고야 저는 오늘의 컨셉은 내 나름대로 중세시대에 재치자리로 들어간 세컨드 사악한 와이프 제가 100만 팔로워를 향해 노력 중인데 제가 어떤 부분은 더 노력하면 될까요? 더 이미 완벽하지만 좀 더 벗을까? 이것까지 해봤다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춤을 추었어요 춤을 같이 추자 호나 하나 찍어줘 이 음악은 아닌데 이 음악은 아닌데 태어덕larda 제가 볼에 라인은 이장이입니다 더시 오늘의 김장입니다. 지금 영상입니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뭐예요? 둘이 한마음 한뜻이다.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리 서수경이라고 합니다. 진짜 팬이거든요? 진짜 남편이 닮았어. 남편 닮았어? 우리 서수경 파이팅! 탐나는 그녀들의 사생활 파이팅!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